커피 쿠폰 걸고 얼굴이 달덩이가 됐는데 붓기 도대체 어떻게 빼죠? 하셨습니다. 9907님이 혹시 서른다섯 살입니까? 그럼 안 빠집니다. 언제 이렇게 또 나이 먹었는지 그죠? 김용균씨 푸쉬업을 해서 몸을 더 크게 보이게 합니다. 출근할 때도 지금 보는 나이 띄워 보시는 분들 동물의 왕국 보면 천적이 나타났을 때 몸을 크게 불려서 위협감을 주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으로 몸을 크게 하면 얼굴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긴 하죠. 비슷한 방법으로 옷을 화려하게 입는 것도 있어요. 이따가 막 술을 가슴에다가 막 달고 혹은 머리를 약간 화려하게 밝은 색으로 뺀 다음에 좀 크게 크게 보이게 볼륨 넣어가지고 해도 괜찮은 방법이고요. 유은영씨가 조명감독님께 부탁드리세요. 유기철씨 콧구멍을 벌리고 다녀요. 시각적으로 얼굴이 작아 보입니다. 상대적인 그 느낌 많이들 살리시네요. 1772님이 된장 바르세요. 아무 근거 없이 갑자기 벌썩인 것도 아니고 된장을 왜 발라요. 제대로 된 답변이 왔습니다. 1743님 물에 녹차 티백이랑 꿀을 섞어 마세요. 근데 뭔가 그냥 그럴듯하게 말한 것 같긴 한데 하죠. 박희용씨 하루 연차 쓰고 집에서 쉬세요. 신귀분씨 냉동실에 머리를 박으세요. 3735님 찬물로 세수하면서 때려주세요. 김현준씨 귓사대기 팝팝박. 굉장히 좀 과격한 방법들이 많이 왔는데 일단 1743님 이거 뭐 과학적 근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녹차 티백이랑 꿀 섞어 마세요 왔고 그리고 김지현씨 주름 잠깐 없어지지 않았나요? 그러면 된거에요. 보내주셨습니다. 뭐 제가 느끼기에는 욕조에 물을 좀 따뜻하게 뜨겁게 받고 숟가락이죠. 숟가락을 차갑게 하기 위해서 냉동실에다 좀 넣어놔서 반신욕을 살짝 하고 나와서 눈에다 울트라맨처럼 딱 붙여놓고 그러고 출근하면 제일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텀블러에다가 박현희씨 붓기 뺄 때는 호박차나 팥차 이거 챙겨가지고 탁 나가면 근데 사실 남들이 또 출근할 때 그렇게 별로 관심 없습니다. 나한테